야 이번에 스킬 다 열렸으니까 따발 한번 감동받아 봐야 되겠다 또 왼쪽이다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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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앞에 하나 있어 프리더미 야이씨 그럼 내가 또 사냥 당하잖아 나도 앞으로 가야 되겠다 모르겠다 그럼 나이 샷 생판 굿 어디였지? 뒤덤? 죽었어 죽었어 미련 같지마 나 좀 살려줘 야 자꾸 반짝거리면서 나 때리는 거 봐 마지막까지 공업 덮고 지금 프리덤 반짝거리는 게 터져버리네 어우 나 저 엄청 먹었다 킥! 아이 아깝다 절 엄청 먹어? 키를 엄청 먹었어 아 진짜? 아 그라함으로 자꾸 깐죽거려 에이치 스탑 이런 조심해야겠어요 오맥 오맥 니가 나랑 피스도 이길 거 같애? 오씨 미안해 잘못했어 세븐지인저 아 나 키 잘못 눌러서 킬 나갔다 세븐지인저랑 맞다니 뜨다가 피 싸게 먹였어 아 야 1킬 먹었다 겨우 제가 피 다 까놨어 그라함 묶었어 오맨 적배였었네 적배면 뭐 어때? 좋지? 어 완전 좋지 따갑게 해줄게 친구들 죽어 이 자식아 군나 다 도망갔어 아흣 프리덤 버리고 도망간 거 어 프리덤 웨 따운이야 야 이번판 마음 놓고 하겠다 닥크리이이이이이이이 따발 되게 좋은데 이거? 아 나 어시만 먹는다 야 우리 편 진짜 잘 물어뜯네 튀어! 그럴 줄 알았다 따갑지? 아 나도 필 쌌는데 아군 격축 야 나 이거 뭐냐 기온 그거 뜨고 나서 따발 속도를 한 번도 체감을 못하고 있어 지금 세븐체인저만 나만 노려 아까 나한테 악감정 가졌나봐 어떻게 하냐 아싸! 야 내 아이디 괜히 원하는 사지마 왜 지금까지 실크 원하는 샀잖아 아니 나 야 나 캡팟때랑 달리 지금 입 털고 있어가지고 키보드 워리어짓 안하잖아 마우스 워리어짓 정신차리지 않으면 당하게 돼요 네 체크하고 있어요 이번 판 뭔가 개 털리고 있어 이번엔 뒤펀고 성공해요 봐주지 않을 거예요 아우 락 뒤에 잡혀가지고 아 진필 아 잘 잘하세요 어 세븐체인저만 나만 쏴 아 난 지온공국꾼이 나만 노려 오 따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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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어 미쳤어 그거 따발 감동이다 와 따발 속도가 완전 DX 저리가라야 이리 와봐 퓨담 이리 와봐 하필이 난 필부터 쏴버려 어 죽으려나? 팔아야돼 야 팀 꼴등이네 그래도 야아우 난 진필싼이 개방났네 아 진짜? 다 키워버렸네 내가 hates 미쳤다리 아트 암 암 암 암 아멘